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주요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에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PNT, TSI, 하나기술,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PNT입니다. PNT는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제조사고요. 대표적인 기술로 롤트롤이라고 하는 이렇게 전극을 말아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나 IT 소재 분야의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배터리 전극, 동박, MLCC 같은 설비 제작이 가능하고 현재는 수요가 가장 많은 2차 전지와 동박 부문에서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기존 시장에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업체들이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과 경쟁해서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 업체에 주목하게 된 것은 배터리 셀 업체와 동박 제조사 같은 경우가 캐파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극 공정 업체 전문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극 공정이 전체 장비 구입 비용에서 30에서 35% 비중을 차지하는 고부가 영역이기 때문에 전극 공정 발표에 대한 수혜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의 점유율을 고려한다고 하면 페넷이나 켄터키 같은 신규 라인 발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극 대항 동박 생산 또한 굉장히 수요가 견주한 상황인데요. 주요 고객사인 SK 루칠리스 같은 경우가 2025년까지 캐파를 25만 톤 확보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횡선 능력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극 공정 같은 경우가 모든 장비가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기존 셀메이커 그리고 시세셋메이커까지도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서 전극 공정 장비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주문을 하더라도 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이제 4공장 중공이 완료가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고객사의 요청 물량을 조금 더 빨리 앞당겨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은 이제 2차 전지 장비에 있어서는 전 공정을 아우르는 이제 장비 제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04년부터 2차 전지 장비를 제조했을 정도로 굉장히 업력이 좀 긴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 각형, 파우치형 이제 배터리 공정 모두가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국내 3사향으로 이제 납품과 관련된 레퍼런스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이제 화성 2공장을 매입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공장을 매입함으로써 연간 이제 매출의 캐파가 한 6천억 정도 상향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전방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장비 쇼티지가 발생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캐파가 늘어나고 납기를 이제 맞춰야 되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추가 수주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텅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텅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완성해서 납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텅키발추가 최근에 확대가 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경쟁력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텅키발추를 하게 되면 비용을 소요할 수 있고요. 또 신생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 경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텅키로 발주함으로써 이제 제조 노하우라든지 유지 보수와 같은 종합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가 신생업체들이 배터리 자립을 위한 텅키발출을 이제 늘리고 있다는 점 생각해보면 그에 따른 수혜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장비군도 이제 개발하고 저격 확대도 되고 있는데요. 그 반고체 전지 텅키 수주가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리사이클링 시장에도 선진입을 했습니다.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자체가 현재는 규모가 아직까지 크진 않지만 앞으로도 규모가 커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현재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미래의 확장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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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